저희 리얼리티 촬영하러 대만 왔어요. 오 덥다. 아 진짜 너무 더워요. 와 이거.. 와 생각보다 진짜 더워요. 너무 습해. 와.. 베리 핫 베리 핫. 헤맛! 오! 오 더워. 오 더워. 엄두 차 장난 아니에요. 안 진짜 시원한데. 여기 진짜 너무 더워요. 아.. 너무 습해. 아 너무 습해. 불러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을 몰라서 미안할까 봐. 못 돌아갔네요.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나요. 아 의정부 같아요 의정부. 의정부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제가 한 번 시도하지 못한 청취형 패션. 마음에 드는데 제가 몇 시간 사이에 사기 빠져가지고 내려가서. 아이스크림 샀는데 거의 버섯을 받았어요. 진짜 맛있다. 한 것 같아요. 야 진짜 아프네. 맛있어요. 얘만은 이러면 모르겠어요. 내로만 아이스크린데 주황풍기. 우와. 진짜? 맛있어요? 내로만. 어머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어머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오늘의 치두부. 최악이었어요.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솔직히 저는요. 치두부 처음에 먹었을 때. 먹을만 했거든요. 근데 계속 올라와요. 처음은 괜찮아요. 처음은 괜찮은데 이제 먹다 보면 이제. 입안에서 퍼지는 그 향기. 맞아 맞아. 끝에서 퍼지는 그 향기. 못 잔겠어요. 그거는 진짜. 통할 뻔했어요. 진짜 통할 뻔했어요. 처음에는 두부맛 같았어요. 그래서 좋았어요. 몇 번이나 밀리는 것 같아. 아 근데 너였어? 맨 처음이었어? 얘가 맨 처음이었는데 내가 뺏었는데. 아 그래? 그럼 밀려 너부터 해. 일단 얘가 뺏었어. 아니 근데 몰라요. 저는 메가도 점검 같다고요? 그래. 메가도 점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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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이렇게. 메가도 점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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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마이크. 2, 9, 1. 6, 3, 1. assisting. 1, 2. 아 재개그잖아 이게. 아 재개그. 거울 보고 싶은 사람 얘기해. 거울로 제 얼굴도 비치고. 형경아 거울 보여줘. 네. 얘 자꾸 거짓말해요 얘 얘. 얘 눈 다 보이거든요 선글라스인데. 얘 쟤 눈 안 보이는데 자꾸 보인다 그래요. 보여요 진짜? 멍치지마 너 진짜. 약간 이렇게 하면 보여요? 맞춰봐 그럼. 햇빛 빛. 나 지금 어디 보고 있는데. 형 가운데요. 나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. 나 지금 어디 보고 있는데? 여기요. 진짜 여기 여기. 아니 근데 나 지금 민트 이거 민트 이거 캐리어 보고 있었거든. 보는 거에 제가 그냥 보는 거 맞춰봐요. 거짓말 좀. 너? 너 지금 여기 이렇게 정면. 아니 저 프랑스 보고 있는데. 형 이거 또 이런. 그러니까 정면. 근데 여기 보고 있는지 똑같아. 아니 야 나 여기랑 여기랑 같냐? 아 오케이 오케이. 나 지금 누구 보고 있어? 저요. 그래 못생길 강민이 보고 있었어. 그렇군 역시 난 한 마리 맞았어. 역시 넌.